어린 소녀들이 미디어에 의해 성적으로 성적으로 묘사되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브룩실즈는 무대 어머니들에 대한 질문을 불러드리면서 말 그대 그리고 비유적으로 연습의 포스터 아이가 되었습니다. 포리티 베이비 브룩실즈는 아마도 불가피하게 가장 육즙이 많고 가장 불안한 소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이부자 쿨루 다큐멘터리에서 그 기간에 막을 내립니다. 제목은 실제 양육을 캡슐한 영화 포리티 베이비에서 따온 것인데 이 영화는 실제를 리올리언스 매춘부의 아이로 캐스팅하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천녀성을 경매에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이스 말레 감독의 자극적인 청구를 주십하려는 영화입니다. 당시 그녀를 그런 성적인 장면에 넣는 것은 놀라는 여지가 있었고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나나 윈슨은 실제의 어머니이자 매니저인 택이라 그녀의 사진발적인 딸에 대해 나는 그녀가 스타가 될 줄 알았다며 그러한 결정을 옹호하는 투쿠슈 장면을 제시합니다. 된다는 생각은 거의 진부하지만 실제의 경우 그녀가 나중에 유사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여성이 되는 길에는 모델 촬영가 영화 세트잔에서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보낸 어린 시절이 수반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로라 니니가 회상하듯이 그녀는 완전히 성인이 된 세상에서 어린 소녀였고 그녀의 집에서 주요 생계를 책임지고 종종 그녀의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슐즈의 이야기는 공백상대에서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에반 레이첼 로즈와 솔레일, 문프라이와 같은 아웃배우들의 경험이 각각 최근 다큐멘터리 회고로 피닉스 라이징과 키드 구형에서 제시된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출 수준과 면접관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은 15살에 성인 이야기 더 블루러곤을 촬영한 것도 그녀의 어디서로 볼 수 있는 케빈 클라인 광고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또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프리즘을 통해 여성들이 더 큰 에이전시와 독립을 추구하면서 점점 더 소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미디어 문화를 맨락합니다. 포반부는 실제와 마이클, 잭슨의 우정을 파헤치고 대학에 다니기 위해 연예계를 그만두고 테니스 스탄드레아가 시와의 관계와 결혼에 대해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궤도에서 산 후 하나의 지배적인 성격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으로 특징집니다. 이분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폭로를 담고 있으며 슈즈가 호텔방에서 인명의 할리우드 인물에게 강간당했을 때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보안 전문가 개빈 드패커와 공유했습니다. 슈즈는 또한 모성애와 산 후 울증과의 투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단편 그녀의 초기 영화의 적절성에 대해 딸들과 특히 조명절인 토론을 버렸는데 이것은 본주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대돕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그것들 중 하나라도 살아남았다는 것에 놀란다 라고 슈즈는 시작과 동시에 주먹입니다. 프리티 베이비는 슈즈가 견뎌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항상 예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명성을 둘러서고 정의한 언론의 과도함이 스포트라이트를 두는 측면에서 사업 판단의 이점으로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프리티 베이비 브록 슈즈는 홀로에서 4월 3일에 개봉됩니다. 프리티 베이비 브리틱 그녀와 함께